18회 전국 장애인 학생체전이 17일 전남 목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목포 대표로 출전한 조경인 선수가 이번 대회 육상 종목에서 3관왕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높이뛰기에서 4연패를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목포 인성학교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조경인 학생. 지적장애 상급을 앓고 있는 올해 14살의 육상 선수입니다. 조 선수는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체전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높이뛰기와 400m 계주, 멀리뛰기에서 각각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얻었습니다. 특히 육상 종목에서 조경인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종목은 높이뛰기. 이번 대회에서 4연패를 달성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조 선수는 멀리뛰기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회의 신기록을 달성해 기쁘다고 말합니다. 기분 좋고 뿌듯했어요. 국가대표 돼서 신기록을 세우고 싶습니다. 조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보육시설에서 자라면서 운동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초등학생 4학년 때 육상을 해보라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에 본격적으로 운동선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코치지는 조 선수가 어려서부터 운동신경이 남달랐다며 포기하지 않고 견뎌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조 선수는 내년 장애인 학생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3년 뒤에 반드시 국가대표로 선발되겠다는 부품 꿈을 안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